정미대 정홍철입니다. 시장님 많은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어떤 시점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시장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나오는 게 나이가 많지 않느냐 고형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고요. 젊은 삽 지금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. 애를 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.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나이 많은 분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이가 좀 있더라도 생각이 늘 밝고 청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과 자주 어울리고 이래 한다고 하면 나이는 크게 관여치 않는다. 저는 생각합니다. 기자님들 보시기에 제가 지금 시장을 못 할 것 같습니까? 지금 현실하고 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. 같이 와서 보면 도친 게 찔 거야.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일을 얼마나 능력 있게 추진하게 왕성하게 하느냐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